여기부터 조그맣게 조그맣게 많이 나왔다 응 그니까 근데 이 배추는 왜 아무.. 응? 아물질 않고 아물질 않고? 아이고 벌레 무지하게 먹었구나 응 음 맛있다 이 돌은 넣어놔 이 급성냄종을 시키면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줬다 다 바삭하게 구워줬다 시원시장 이제 이 정도면 운영해서 해야 되는데 간찬이 그냥 적당히 적착하듯이거든요 이제 호떡을 구워볼게요 이제 호떡을 구워볼게요 이거 버릴뻔했다 누가 약올리는 줄 알고 그러면 와인을 하나 사서 볼까 과일 껍질을 모아서 화초 해준다 오구 다 알어 사람들이 나는 몰랐어 위에 넣어 잘 봐 한 번에 이만치 먹지 응? 한 번에 이만치 이거 오늘 먹고 이거 하나씩 담아야 돼 많이 묻혀? 응 이게 짜고 이거는 간이 없는거잖아 마일메스에서 음 맛있어 당연히 가만히 가만히